89.2 KBS 쿨 FM 슈퍼주니어 에키스터라디오 써니힐의 두근두근 2014년 3월 11일 화요일 밤의 첫 곡이었습니다. 뭔가를 찾았을 때 짜릿함, 희열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글쎄요 전 요즘 뭐 관심사가 좀 착한 음식 이런 거 되게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만났을 때는 굉장한 짜릿함, 희열 뭐 이런 것들을 기쁨 누리는 것 같아요. 임세희씨가요 제 신체 중에서 이쁜 부분을 찾는 것도 시간 잘 가고 짜릿해요. 저는 팔꿈치가 이쁘더라고요. 어떻게 본 건가? 거울로 이렇게 봤나? 양예진님, 나의 분신같은 휴대폰이 사라져서 10분 넘게 찾고 있었는데 내 손에 있을 때 찾았다! 큰일 났다 이분. 병원 빨리 가시고요. 손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10분 넘게 찾아? 한 열쇠 정도면 모르겠는데 열쇠도 좀 그렇나? 휴대폰은 심하네요 양예진씨. 요즘 또 스트레스 받나? 큰일 났네. 1328님. 나를 기쁘게 해줄 그것은 바로 슈키라예요. 박유리씨. 저는 많은 과제를 하나씩 해나가면 희열을 느껴요. 그래요. 굉장히 또 학도열을. 학도군. 굉장한 열정적인 좋아요. 유리씨. 제 스타일은 아닌데 많이 과제하면서 희열을 느낀다고 하니까 좋네요. 뭐가 있을까요? 또 희열 느낄 때. 저 같은 경우에는 짜릿함. 내가 가수다 보니까 이 노래 뭐였더라? 뭐였지? 어디서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했는데 누가 옆에서 알려주던가 우연치 않게 또 알게 됐을 때 그럴 때 진짜 막 팍!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하나의 또 기쁨이 될 수 있죠. 슈퍼주니어 캣스 라디오 화요일입니다. 여러분의 고민을 판정해드리는 화요일 개그맨 김영희씨 그리고 개그맨 서태훈씨 그리고 오늘 생일을 맞았나요? 우리 딕펑스의 김태현씨와 고민판정쇼 안녕하십니까? 잠시 후에 함께하도록 하겠고요. 쿨에프의 외청자 주간 I love radio 오늘도 계속됩니다. 예쁜 탁상용 라디오 커피, 피자, 떡볶이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영화 예매권 등등 평소보다 더 푸짐한 선물들 준비해놓고 있겠고요. 오늘도 숨은 애청자 찾기 이벤트 함께합니다. 슈키라 듣고 있는 거 맞죠? 불시에 진행되니까요. 처음부터 끝까지 슈퍼주니어 캣스 라디오 귀 쫑긋 세우고 함께해주세요. 그러면 광고 듣고 투데이즈부터 만나볼게요.